데모 나왔는데, 좀 들어볼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거나? 이거 여기서! 이 멜로디 괜찮지 않아요? 저는 한 번에 따라 할 만하지 않나요? 코드가 뻔하긴 한데, 거기서 나온 멜로디가 힘이 있네. 이건 영어로 할 거야, 아니면 한글로? 한글로 해도 괜찮을까요? 한글로 해야 되는데, 영어가 잘 붙어. 한글로 해, 영어 가자. 한글로 나온 모드로 해서 한글로 해야 된다고. D야? D? D? 바뀌어도 되는데, 약간 벌스는 이렇게 띡똑 띡똑 이렇게 규칙적인? 일단 조금 만들어서 대충 갖고 오면. 어, 만들어서 오면. 1절까지만 내가 한 번 해갖고, 보여주세요. 뭐 하든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를 정리를 해, 이제 먼저 미디로 해요, 미디로. 이게 맵핑돼 있는 거고요. 원 더 키디는 일단, 요즘 우리 퀸 클래식 음악 만드는 게 다 전반적으로 그렇긴 한데, 복잡하게 한다기보다는 좀 성굵게 가자, 추세로 요즘에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복잡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인데, 생각인데, 뭐 형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 수가 없죠. Velocity라고 하죠. 음의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잡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 리얼로 칠 거니까 이거를.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야 되니까. 너무 잡으니까 좀 키우고. 제가 불러보는 이유는, 이걸 부르면서 현호 형이랑 제가 부딪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저도 제가 불러본 데서 또 현호 형이 부르면, 또 부딪히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소한 줄여야, 원활하게 또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 만들었고, 한 번 연주를 하면서 또 체크를 할 게 있어가지고, 좀 해볼게요. 드럼이 항상 우선이고요. 그 다른 팀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위대한 밴드 중에 렙더 칠리 페퍼스 같은 밴드는 별장 들려가지고, 그 별장에서 자기들이 그냥 그 홀에서 이제 녹음을 원테이크로 네 명이 다 했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추세로는 드럼이 가장 먼저 이제 녹음을 하고, 이제 저의 이 미디가 그들에게 갈 거고, 고생은 이제 그들이 좀 하셔야죠. 녹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이 편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경하기도 편하고. 내가 집에서 들어봤는데, 이거 D키는, 내가 저거 하기가 좀 힘들더라. 코러스 넣키가. 아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 만들 때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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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랑 C 사이에서 C샵으로 가야겠네 우리가 샵 들어가고 이러면 코드잡기가 꼬이잖아 귀찮잖아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멜로디를 바꿀 생각은 없어? 멜로디가 좋잖아 그럼 그냥 C샵! 승환이 형이 자꾸 느린 거 같다고 74? 64 늦어 74 느려 더 느리게, 바우스 크게 형이 74로 정해져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면 모두 꺾이 있어 이걸 할 때 조금 급한 느낌이 없나? 한번 불러볼래? 84? 카운팅만 해볼게요 어 아 여기, 여기서 벌린다 만나고 싶어 이런 데서 조금씩 걸린다 숨짜리가 걸리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저렇게 하자 한 78, 80 정도로 해갖고 녹음실 가서 80.5 정도가 난 참 좋을 것 같거든? 80.5 약간 미세한 거기서 내가 숨을 쉬는 게 참 좋아 그 0.5에서 내가 숨 쉬거든 79.5 아니면 80.5 아니면 81.5 이 셋 중에 하나 하면 안 됐어, 나는? 블라인드 테스트 79.5랑 81.5만 틀어줘봐 이게 0.5 기능이 없어요 아, 아예 없구나 중간에 내가 이거 넣어놓은 거 있잖아 내가 레다 하자, 레다 하자 이거 계속 16마디 내내 가는 거 좀 지루한 느낌 없어? 여기서 빰빰빰 할 때 어이! 어이! 하면 되겠네, 사람들이랑 당신! 어이! 어이! 그렇지,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근데 이게 왜 원더키디예요? 원더키디? 네 그러게, 왜 원더키디야?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아아, 준비하지 않으신 말이야 지금 명분이 없는 거지? 원더키디랑 네가 왜 했는지 명분이 없는 거지? 말이 이뻐서 했어 시샤 시샤 노래하기 괜찮은 거 한번 봐봐 아아 녹음하면 해봐야지 해봐야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봐 뼈대는 나온 거 같지 않아? 네 뼈대는? 노래 잘 만들었네 다이 중간에 솔로 거기만 코드를 정하면 나머지는 될 텐데 거기 가도 그런 게 있어 간다 개방형으로 할거야? 개방으로 해야하지 오케이 여권로 까라라라 상관없어요? 똑같은데 음은 질감만 다른거? 그 다음에 똑같이 돌아 근데 여기서 반음을 이게 반음이 아니네 마지막만 한음이고 나머지 다 반음 마지막만 한음이고 나머지 다 반음 마지막만 한음이고 나머지 다 반음 그러면 라, 시도 같은 느낌이 나 됐네 라인 좋은데? 사비? 그러면 나머지 다 반복이니까 대충 이렇게 하고 사실 드럼을 안 해가지고 드럼을 하고 거기서 바뀌는게 있으면 그때 또 바꿔 한 큐에 되겠냐? 어떤거야? 15분? 20분? 뭐, 뭐야? 아 녹음? 안 어렵지? 하루에 두개 벌어서? 베이스 좀 빌려 그러고 정우 형한테? 베이스 빌려 이거 안 돼요? 징징징거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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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노래는 생각보다 수월할거에요 네! 그렇겠죠? 뜨고 잠시만요 일단 처음부터 한번 쭉 녹음을 하고 자세하게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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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재Marathon 내 마음 깊은 곳에ver 다 West 내가 마지막에 난 마음 깊은 곳은 단단한 벽이 있어 뚫고 이거 잘한거 아니야? 느낌이 났어 앞쪽은 좋은데 마음을 저렇게 딱딱 안 끊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진하게 난 마음 깊 약간 이어서 하는 걸로도 시도해볼까요? 드리겠습니다 넷전이요 내 마음 깊은 곳은 단단한 벽 이게 조금 더 맞는 옷 같아서 이런 류가 외로울 때도 왜 더 잘 씹히려면 오해가 쉬울거예요 네 외로울 때도 있지만 끌리지 않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내 마음 깊은 곳은 단단한 벽이 있어 잘해 좋아 좋아 빅션이 많이 좋아졌다 되게 잘 들리네 좋아 나 누구야? 나 원작자지 연기 내 사람들을 만나도 들리는 건 상처가 되는 얘기들 뿐 가슴이 두근거려 본 게 언제였을까 가슴이 두근거려 본 게 언제였을까 가슴이 두근거려 본 게 언제였을까 wholes 메오콘이 안 나올 줄이야 너 왜 방금 들었는데 왜 키를 다르게 부르니 넌 헷갈리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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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너떨뿐하고 조금 하고 싶은 너도 앞서 꿈은 사라지고 더니 그 자리를 채우지 너무... G로 했잖아 정확하게 G로 하려면! 마이크가 있을까나? 마이크가 있을까나? 이런 나라도 다 괜찮다고 말해줄거라면 마지막에 흥 하고 들어가면 괜찮아? 아 그래? 만 명! 이랬는데 이렇진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더워 근데 잘 뽑았네 2번 하고 5번 약간 눈가 없이 확성기 그거 하려면 하나 더 찍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원래는 내가 1 부르고 네가 2 부르는데 3 확성기 내 목소리가 섞이는 게 나는 조금 더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네가 안 올라가지 어림도 없지 그게 라샵인가? 솔샵인가 그렇잖아 또 사랑하고 싶어 마 해봐 마 그래 마음껏 나만 춤추고 싶어 해봐 마음껏 나 안돼 어림도 없어 마 마 너무 웃겨 너 어려워 고운 불가 나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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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나오는 기타 있잖아요 그거랑 좀 더 찰떡처럼 붙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오케이 작과 이기 심 많이 남았네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5번 갈게요 모른다 가고 싶어 모두 꺾인 손 꺾인 것 같아 사람을 믿는 건 바보 같아 나라 안아줄 수 마커다 좋아 좋았어 굿 이제 555 한번 가볼까요 이 부분은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 555가 남녀 목소리가 다 들어간 때창이 나은지 너무 많은데 좀 쳐다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너무 저기 나 두개 딱 해 형님 나와서 한번 들어보고 혹시나 아까운 데가 있으면 한번 찍든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까 내 마음 깊은 곳은 단단한 벽이 있어 뚫고 들어올 사람 아직 안해 내 마음 깊지 않네 목을 엄청 크게 해서 듣고 있어 이렇게 좋아서 괜찮을 정도는 아직 고치면 안하고 싶어 되게 부르면서도 막 커터로 씻은 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딱 끊어있잖아요 신나요 재밌어 흘리지 않는 누군가를 다 만나고 했으면서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사랑을 믿는 건 바보 같아요 하하하하 사랑이 찌질하고 적당히 좋아 원래 가사는 조금 비해 찌질해야 돼 부르는 맛이야 나 이게 공연 때 사람들을 흥구시키는 곡이 있고 감상할 때 좋은 곡들 있잖아요 이 노래도 사실 근데 거의 타이틀감으로 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힘을 뺐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공연 때 엄청 신나게만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지금까지 쭉 와가지고 근데 이런 게 또 잘 될 수 있어 이 노래는 조금 남성적이면서 조금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감을 갑자기 떼창 부분에서 뭐하는 데서 사람들의 공감을 확 그려올리키고 해서 공연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 약간 스케일이 조금 크죠 느낌이나 무설탕의 이야기 자체는 약간 어떤 소소한 이야기라면 이거는 조금 더 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노래가 스케일이 조금 크죠 그런 느낌 승완이랑 같이 이제 곡 구성이랑 편곡 이런 거는 내가 쓰는 곡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죠 서로 조금 양보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자기가 끝까지 해버려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코러스에도 아까 고걸 선생님도 오시고 뭐 편곡하는 친구들한테도 한번 들려주고 아이디어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축 때도 같이 서산이나 성우기 플레이가 좀 재미있게 들어가고 이런게 다 어차피 공동작업이라서 근데 이제 원곡자가 있잖아요 원곡자에 처음에 그려는 어떤 밑그림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하죠 이노래서 어려운 데는 거기만 기타 간주 있는데 거기에 거기 강만 잘 들어가야 돼 거기 강만 잘 들어가야 돼 거기 강만 잘 들어가야 돼 아 베이스 어떻게 쳤는지 정답은 음 송환이 형이 시킨 대로 쳤어요 승환이 형이 원하는 주문이 있어서 그거대로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베이스도 각오하면서 텐더베이스를 썼고요 후렴 부분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좀 더 고용을 하고 사실은 잘 못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신나고 좀 더 위기좋은 그런 강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얻어봤습니다 간만에 승환이 형이 자신이 저에게 드리겠던 아주 좋은 곡 원래 제가 승환이 형 곡을 써오면 좋으면 좋다고 하면 바로 가능하는 편이고 별로 좋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을 편인데 라고 하지도록 리프 만들면서 가면 이건 좋겠다 안좋겠다가 딱 들었는데 이건 좋겠다 어우 오랜만 예를 들면 서산이가 이제 하고 그다긴 가능한 노래가 대표적으로 드리머 나를 듣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드리머가 되는 거야 다 좋다고 하면 좀 곡이 완벽해지잖아 조금 안좋다 안좋다 하고 있어야 이게 좀 보완하고 보완하면서 더 좋은 곡이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아이디어가 언제 비판하지는 않고 나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빡셉니다 이 네 명 나빼고 나머지 세 명의 취향을 동시에 맞추는 곡을 쓰기 원더티디 원더티디는 그나마 그나마 나머지 세 명 괜찮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곡들은 승헌이 요즘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너 뭐 얘기하라고 하셨어 감을 찾았다고 그러나 그러니? 아니 저요 감이 좋은데 4층이야 아닌가? 6층? 이렇게 하는구나 음 사랑은 희미해지고 이곳은 짧은 그락과 이기 10만이 남았네 일단 B 파트부터 하나하나 쌓아볼까? 네 하다보면 느낌 딱 딱 올거야 네 가슴이 두근거려 본게 언제였을까 대충 그런음이에요 네 가슴이 두근거려 본게 언제였을까 네 까 를 조금 더 슬프게 까 이런식으로 까 내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려 본게 언제였을까 자 여기서 언제를 헌제로 바꿀게요 헌 헌 까 가슴이 두근거려 본게 언제였을까 다이나믹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오케이 네 가슴이 두근거려 본게 언제였을까 어 헌제였을까 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헌제였을까 오케이 풀어주고 거기는 뒤에 네 방금 이거 유니진? 네네 가슴 거려 헌제 까 까는 좀 노래하듯이 여기까지 스피커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예 괴락과 이기 신난이 남았네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맘껏 나가 춤추고 싶어 어딘가 있을 널 만나고 싶어 사랑은 희미해지고 이곳엔 짧은 괴락과 이기 신난이 남았네 나도 사랑을 하고 싶어 음 좀 죽네 네 그게 들어가서 파워풀할 것 같으면 한번 넣어볼까 더블링 대신에 이걸 넣는게 나을 수도 있지 지금 한번 넣어볼까요? 아 겁나 높다 개높지 이거 몇이냐 도 아 도샵 이거 플랫 하나 걸었으니까 클레어보다 위네 아이 밤인데 네 또 사랑을 하고 싶어 이거 두 번 나눠서 가자 네 서서히 지금 앉아서는 안 나온다 형 팁 하나 드릴까요? 어떻게 뒤꿈치 드세요 알았어 또 사랑을 하고 싶어 이 정도만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충분하다 슬퍼 마음껏 나가 춤추고 싶어 오 뒤에는 좋은데 그냥 붙여도 되겠다 잘하면 잘해주세요 그럼 다시 할게요 또 사랑을 하고 싶어 마음껏 나가 춤추고 싶어 이거를 그 형아 더블로 써가지고 스테로우로 벌려서 쓰면 저는 악기처럼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을 믿는 건 바보 같아 다시 할게 더 올리시래요 왜 아 힘들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람을 믿는 건 바보 같아 아 씨 다 타만 찍을게요 다 됐네 이제 한계가 오고 있어 믿는 건 바보 같아 잘 들어갔다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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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소원은 여기 솔로로 추는 게 같지 않아 변화 그냥 시원하게 하남으로 갈까? 나는 그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나 이거 뭐냐면 콜드플레이 라인하고 좀 비슷해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 콜드플레이 어 할 때 뭔가 약간 서정성이 있는 뭐란 말이지 이게 약간 플락 소리라든지 벨 소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채우는 게 나을 거 같은데 벨을 넣어도 좋고 아니면 기타 왜 윗줄 세 줄 있잖아 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찐 이런 소리 있잖아 그러니까 백킹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 같아 그치 나도 마이케미컬 로몬스인가? 나 뒤진다 뒤져 마이케미컬 로몬스가 아마 이런 식으로 쌀 거야 그치 우리가 그거 미미도 약간 미미도 약간 팍 살았잖아 남았네 여기 있잖아 남았네 이거? 잘 벌려져서 좋네 마이케미컬 로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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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그냥 2020년을 맞아서 갑자기 원더키디라는 제목의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디지털 세상, 편해진 세상에도 중요한 건 사랑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외로운 사람들, 사랑을 찾는 사람들, 나왔네요 몰라? 그런 노래입니다 현호 형이 잘 불러줬겠죠 거기에 뭘 넣을수록 오히려 사비에서 더 쌓으면 쌓았지 거기 부분을 비울수록 사비가 더 확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타악기나 이런 다른 소리들은 모르겠는데 멜로디를 더 쌓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코러스를 좀 죽여놨잖아 메인이 조금 줄고 코러스가 조금 올라가면 코러스가 그렇게 강조가 되면 예쁜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올려봤는데 코러스가 좀 많이 올린 거거든 코러스 약간 드라이브감이 조금 없어지지 이게 근데 보컬만 다 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드럼이랑 베이스, 미뚱 다 잡아놓고 투기타도 잘 들리고 하면서 코러스도 빵빵하면 약간 미미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 노래는 난 미미처럼 나올까 봐 겁나서 그래 오히려? 그런 느낌이 아닌 노래 이게 오히려 사비 때는 짜자자자 하는 16비트 질주감이 좀 있어야겠지 그게 있어 확 와야 되는데 느낌이 이런 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라이징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심벌 리버스라든지 리버스 리버스는 요새는 좀 흠스럽고 약간 라이징 소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쭈웅 웃기겠다 약간 난 이런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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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가 있는데 먼저 해보고 갈까? 베이스가 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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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봐 B 괜찮아요? 첫 시작? 좀 앞에 나오는 게 나는 좀 좋은 거 같아 나와라고 미리 선수를 치는 게 기기에 따라서 약간 혼란스럽고 병신 같은 매력이 있는 거 같으면서 나는 사면음 시작될 때 추가되는 느낌은 좋은 거 같아 그럼 우선 여기다가 쉐이커를 한번 넣어볼까? 이거 있잖아 이 앞에도 자꾸 귀에서 생각날 거 같아 없는데 들리는 거 있잖아 아이 좋다 엽장수 느낌이 확 나네 템버린이 조금 더 메인이 돼서 되겠네 이게 템버린이야 지금 배율 좋네 엽장수 나네 그래도 형석이 형이 잘 살려주겠지 그렇죠 에드되는 느낌으로 그럼 약간 브라스가 들어가면 어떨지 워부터 있잖아 남성성을 극대화시키는 거 있잖아 빅섹션 빅섹션 이게 제일 큰 부분 오르간 소리 이쁠 것 같다 아 이거지 그대에게 소리가 맞는 거 같아 약간 그런 가닥이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나는 약간 계속 중간에 그런 소리가 들려 뭐 원더키디는 한국 만화야? 어 순수 우리나라 만화였어 원더키디의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대사 중에 2020년이야 야 야 하늘을 나는 다 못 찾아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그런 걸 여기다 넣으면 재미는 있겠지 그까이 나이가 많고 나를 막아보겠단 말이냐 이게 좋았어 오랜 맬다 한글로 넘는다는 생각은 못 들었는데 2020년에는 우리가 외계인들과 싸우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나는 나랑 싸우고 있다는 그런 이런거지 이런 느낌이구나 하 빠 빠 빠 빠 잊은 자고 깨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금상 이건 자고 깨서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그치 아 나는 들어보니까 자꾸 맘에 드네 아파 애들은 깜짝 놀라겠지 아 형 아니에요 아 형 성화님 진짜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번에 형님 믹스 하실 때 기타 톤 되게 좋지 않았어요? 좋았지 그죠? 어 더웠지 맘 끝나가 주최고 싶어 이 느낌도 좋네요 메인이 세 번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A, B, A처럼 주고받는 느낌이 좋겠는데 저기서 한 번 갈라졌다 올까 약간 2큐로 하이퓨 세게 잡아가지고 소리 올리면 되겠다 이걸 안 쳐주세요 R, B, A, B, B 어, B, A, B, A 1큰을 시작해야죠 이제 끝나셨나요? 네 저희는 건드릴 거 다 건드렸습니다 2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큰 상자의 주인공 3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3큰을 시작한 마탈 3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4큰을 시작해주세요 슬로레벨 어때? 잘 틀려? 잘 틀려? 팩토리 세팅 그게 위아래 격차가 다 컸던 것 같기도 하고 엄청 과격한 조리로 왔나와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락이다 끌리지 않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더 외로워 사랑은 희미해지고 이곳엔 짧은 쾌락과 이기 10만이 남았네 사랑은 희미해지고 이곳엔 짧은 쾌락과 이기 10만이 남았네 10만이 남았네 어저께는 조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뚫고 들어올 사람 맞지 않네 뚫고 들어올 사람 맞지 않네 뚫고 들어올 사람 맞지 않네 가슴이 두근거려 볼 때 언제였을까 가슴이 두근거려 아 죽인다 좋다 아 똑같아 기타 툰이 역시 많이 엊그게 됐어 네네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 음원 경자되는 거 아니냐 이 노래의 핵심 파티거든요 킬링 포인트 녹색 시대 같은 거 잘 사주시면 돼요 되고 왔습니다 저희 이걸로 해서 신고 없죠 우리가 내일 그냥 볼륨 조절 정도면 끝나겠는데 따로 아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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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줄리니? 춤추고 싶지? 너랑 너가 야 이거 안 신나? 야 멤버들이 이걸 놓고 추는데 너 어디 가냐? 추는데 안 버틸 자신이 있냐고 이 새끼야 어디 가?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춤추고 야 넌 또 어디 가니? 어때서는? 전 좋아요